믿은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본문 로마서 15장 말씀은 바로 앞장인 14장에 이어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의 대인관계에 대한 군면에 말씀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절에 나오는 강한 자라는 이 표현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특이한 게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걸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본문의 흐름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흐르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바로 이 책임감에 관한 말씀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자인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뭐 크고 작은 어려움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서 이런 악물고 구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 쯤이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제가 강해야 목사인 단위 목사인 제가 강하고 경고해야 그래야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제가 성길 수 있고 우리 순장님들을 돌볼 수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제가 세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을 말씀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근하게 하시오며 또 디모데우스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우리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해야 우리가 약자를 도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이 강한 자라야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한 자인가 누가 강한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강한 자의 모습이 몇 가지로 정리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첫째로요 약한 자를 용납하고 품는 포용력이 있는 그 사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제가 앞에 로마스 14장 설교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율법의 전통에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 그 당시 정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율법의 전통으로부터 자유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분들이 강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랄지라도 아무리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가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약한 자들을 그것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약점을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누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를 실제적으로 돕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 나오는 그 담당하고라는 단어는 원어로 바스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스티조라는 이 단어는 나르다, 짊어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오는데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 2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게 바스티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메고 온다는 이게 바스티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참 우리가 저분을 이해한다, 이해해 줘야 된다 그런 어떤 극률함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장애인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적인 성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본능은요 조그마한 힘만 생기면은 이거를 가지고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이런 데 쓰기를 원하는 게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이 갖고 있는 울분과 분노가 다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보여주는 자기들의 본능으로 휘두르는 것 때문에 받는 상처 아닙니까? 여성분들이 그 명품백 명품 무슨 코트 이런 것들이 그게 막 어마어마한 비싼 가치를 갖고 재료가 그렇게 비싸다기보다는 그 명품 마크가 있는 것을 들고 다닌으로 해서 자기를 좀 과시하고자 하는 그 본능을 잘 부축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다 명품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명품의 상표를 다 떼고 판다면은 아마 한 달 안에 다 망할 거예요 아무도 안 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뭐라도 하나라도 더 있으면은 사치해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이런 비싼 거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부가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고 조그만한 무슨 권력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바로 이런 다른 사람들이 없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누르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본능인데 누가 강한 자라고요? 이 강력한 본능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그래서 내가 가진 이 파워를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드러내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해 겨울에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리본 그 이웃을 위하여 우리만 크리스마스 즐길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함께 나누자고 했더니 지난주에 저한테 보고를 해 줬는데 그동안 꾸준히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3억 5천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지역사회 40개 기관을 통해 가지고 무려 2천명의 대상자들에게 이것이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보여줘야 될 바스티조 아닙니까? 그 야고버스가 이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말만 떠들어가지고 될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야고버스 2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룡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누가 강한 자라고요? 마음으로도 연약한 이웃에 대한 극률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그 강한 자가 그럼 누가 그 강한 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으로도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 약한 자를 돕는 행위가 있는 그 사람이 강한 자인데 세 번째는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그 모든 자기의 선한 생각과 행위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정결을 보면 그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성겨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결부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고 3절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또 그런가 하면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갖게 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그런 약자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요 제가 1절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할 때 이 담당하다가 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스티조라는 단어가 마태부분 8장에도 나옵니다 자 마태부분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짊어지셨다 이 바스티조예요 어떤 연관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극률이 어기시는 그 극률하심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고 우리의 모든 선한 약자를 돕고자 하는 그 행위의 근원에는 먼저 행하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강한 자예요 왜 강한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과식이 없어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거품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차근한 사람을 향하신 그 바스티조가 뭘 의미한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엄청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올해가 제주 선교 110주년이고요 그리고 또 CCC라고 아시죠 대학생 캠퍼스 사회관은 참 좋은 선교단체인데요 그 CCC 창립 60주년이래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교회연합회하고 CCC가 연합해가지고 참 좋은 행사를 기획을 한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CCC 우리 대학생들이 제주도로 모여들었는데요 한 만여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이제 낮 동안에 제주도 구석구석에 오염된 것들을 청소해주고 정리해주고 보금을 전하고 그런 일을 행하고 또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은 그 대학생들을 위해가지고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만 명의 학생들을 먹인다고 하는 건 그 엄청난 수고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수고를 많이 하고 저녁에는 또 그 만 명의 CCC 학생들하고 제주도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목요일 저녁에 저를 강사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쭉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지난주에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갑자기 제주도에 그 비가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 예보가 있으니 장마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제 일기예보를 계속 이렇게 주시를 하니까 하필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요일날 비가 엄청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요 그 학생과 제주도의 성도님이 합쳐서 뭐 한 2만여 명 정도가 지금 모이는데 야외에서 모이는 거예요 야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나갔는데 막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 2만 명의 그 성도들이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계속 마음이 제가 불안해가지고요 우리 순장님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아 목요일날 딱 당일날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비가 막 엄청 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신 것 같아 아 이건 농담이고요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아 어쨌든 비가 안 그치니까 걱정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집회 전에 관계자 되시는 목사님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 마음은 밥 먹다가 계속 바깥에 날씨 그리고 또 대화도 계속 이제 비 오면 어떡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그 시시시 대표 목사님께서 그게 좀 안쓰러웠나 봐요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니까 목사님 비 오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시시 학생들은 매 여름 수련회 때가 늘 장마래요 장마 매 야외 예배에 장마를 안 겪는 날이 없답니다 한 번은요 집회하고 있던 그 기간인데 바람이 태풍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바람이 불었는지 컨테이너가 날아가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근데 뭐 이 정도 빚 가지고는 우리 학생들 요동도 안 할 거라고 이미 다 우비 있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하나도 저한테 위로가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학생 걱정이 아니라 강사에 내가 요동이 되고 있다는 게 내가 난 그런 걸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현장으로 갔더니 아 이게 막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 비에 약한 제가 강단에 딱 설 때는 거의 비가 안 오도록 조치를 취해가지고 지장 없이 진행해 주시고 그 앞에는 또 믿음 좋은 사람이 찬양 인도하니까 너 상관없지 그러고 막 비를 엄청 뿌리시는데요 야 제가 그날 진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요 그 젊은 애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정말 아롱하지 않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말거나 막 너무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그래서 앉아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캠퍼스 성교가 죽었더니 어쩐니 그러지만요 우리 어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자라면요 젊은이들의 열정은 금방 살아난다는 걸 지난주 내가 확인하고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강단에 올라 설교하러 가기 전에 한 30분 전쯤 됐나요 어떤 여학생 하나가 이제 가까이 오더니요 아 목사님 오시면 내가 꼭 만나 뵙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저는 앉아있고 뒤로 이렇게 자매가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보니까요 눈물이 이렇게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고통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제 막 그 막 들음소리도 크고 막 찬양을 너무너무 그 많은 사람이 뜨겁게 하니까 그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요지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고통하던 동안에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치유가 되고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30분 있다가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CCC 대표 목사님 말씀처럼 요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날 정말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주도 성도님들도 감동이 되고 CCC 학생들도 감동이 되고 그렇게 하고 분당이 올라왔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제가 그 하루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았던 감동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꼭 무슨 깔때기로 그 감동을 이렇게 추격시켜 주시는 것처럼요 점점점점 내 감동이 모아지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수많은 젊은이들과 성도들의 찬양과 함성과 예배와 이런 것들보다 포커스가 어디로 가느냐 그 30분 전에 만났던 그 자매의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머리에 점점 강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각인이 됐을까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요 그날 한 2만 명이 모였다 뭐 어제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한 3만 명 모였다고 그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2만 명 3만 명 앞에서 이 대학생 한 사람의 존재는요 그 미미한 거 아닙니까? 그 점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그 한 사람의 눈물로 자꾸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그 바스티조 이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주님의 이 모습이 막 여러 사람 2만 명 3만 명 대량으로 고쳐내고 하는 이런 데 집중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어주시는 이게 제주도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많이 모인 거 거기서 설교한 거 이런 거품이 휩싸이지 말고 그 한 영혼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제 저녁에요 한 밤 11시쯤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점점점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여학생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이 계속 제 마음에서 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뭘 교훈하기를 원하실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누룩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또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일을 하셨더라 여러분 그 누룩은 그 빵 만들 때 그거 부풀게 하는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효소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누룩으로 설명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파워 강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다 누룩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풀어지고 내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그 누룩은 그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존재가 없으십니다 누룩 자신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대신에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내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뭘 반성해야 됩니까? 우린 자꾸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강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강함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가 권력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부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형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2만 명 3만 명 모이는 집회에 당연히 내가 설교하는 거 이거 정당한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는 나 자신이 드러나고 부각되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는 누룩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런데 그 누룩의 내적인 능력 가루 서말을 부풀게 만드는 그 내적인 능력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만 명 3만 명 모인 이걸 과시하는 게 세상이라면 그 2만 명 3만 명 중에 그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한 영혼을 집중하게 만드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인식하고 거품 걷어내고 2만 명이 출석하든 3만 명이 출석하든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오늘도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해서 눈물 흘리는 한 영혼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존경스러운데요 고린도전스 9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진짜 눈물겹습니다 고린도전스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이 바울의 심정을 좀 느끼면서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느껴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자기의 마음 상태를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세상은요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죽대도 없고 뭐 이런 사람 만나면 나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 난 저런 사람이다 진보적인 성량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기가 진보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보수적인 성량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보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세상은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만날 때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에게 난 그거로부터 자유했지만 나 역시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다 이런 걸 사람들은 주대도 없고 이런 걸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많은 걸 바울이 왜 모르겠습니까만 바울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한 모습을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본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까 본인이 말했잖아요 난 그리스 안에서 강한 사람이라고 강한 사람이 취해야 될 모습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게 뭐예요 지금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고 너도 나처럼 이렇게 따라와라 나랑 같은 편이 아닌 게 좋을 걸 신상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고쳐야 되는 생각들은요 우리는 누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없어지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적인 능력으로 자기는 사라지고 자기는 존재감이 없어지고 대신에 그 가루 서말이 부풀려지는 이런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이 강한 자인 것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7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7절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김도연 교수님 책에 보니까요 이 로마스 15장 7절부터 13절 말씀은 그 로마스의 후반부 말씀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스 전반부 교리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의 교리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윤리 적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본문 로마스 15장 7절부터 13절의 의미는요 12장부터 진행되어 온 바울의 모든 권고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이 본문 말씀은 로마스 1장부터 전개되어 온 모든 논리의 결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7절은요 이 7절부터 13절 중에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 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생각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음식을 누구는 소중이고 누구는 개의치 않고 먹고 그렇게 다른 게 많다 할지라도 내치지 말고 그를 품고 받으라는 말씀이 7절 말씀인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먼저 우리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랑 생각이 다르고 개념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를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먼저 자격 없는 나를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회복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쭉 전개가 7절 다음에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한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거는 주님이 유대인들을 받아주셨다는 그 내용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9절 이방인들도 그 극류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받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쭉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히브리스 사장 15절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랑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강한 나이에 비해서 약해 빠진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다고요? 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자격 없는 나를 먼저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 사람이 다른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다는 그 논리로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면서 지난 주간에 찬송가 135장 3절이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한때는 많이 흥을 그렸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 다음 가사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허물 많아도 의심이 많아도 내치지 않고 그걸 품어주시는 주님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왜 저에게 눈물의 찬양인지 아십니까? 뭐 골백 분도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초기에 적응을 잘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요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졸업 안 하고 미국으로 갔으니 미국 대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영어가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학비되어 줄 사람은 없고 제가 돈을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거의 직장 망도동을 구하는데 체력이 약해가지고 아침에 망도동하러 출근하려고 세수하다가 비릿해서 눈뜨보면 시뿔근 피가 싱크대 세수다 위에 흥건한 게 일주일에 다섯 번, 여섯 번이었습니다 맨날 두통에 시달리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죽을 것 같은 그것도 괴로웠지만 절망적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너무 초라하니까 수요일 오후쯤 되면 망도동하는 사장님이 부르세요 미국은 보통 토요일날 주 6일 일했으니까 토요일날 보통 주급을 주는데 수요일날 와서 봉투를 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딴 데 취직을 하면 목요일쯤 또 봉투를 주면서 공부 계속하지 그 체력 갖고는 이런 일 못한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절감이 얼마나 쓰라리인지 아세요? 그 어린 나이에 죽고 싶을 정도로 그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저인데요 그때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저를 보고 저를 내치고 저를 품어주지 않고 그 거절감으로 아프게 만들었는데 저 찬양 그대로예요 허물 많은 베드로로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제 존재를 귀하게 보시고 저를 품어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의 감격이 돼가지고 그 삼십 몇 년 전에 있었던 스물세 살 때 있었던 그 은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서 그 감격의 힘으로 지금까지 제가 목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연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다고요? 선행에서 자격 없는 나를 거절감으로 상처가 많은 나를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영어도 못하고 몸도 약한 나를 받아줄 데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지난주 화요일인데요 순장반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담당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요호와 우리 주여 주여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찬양은요 다윗이 쓴 10편 8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10편 8편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분이 만드신 놀라운 우주를 찬양을 먼저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거두어 주시는가를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20대 초반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거절감이었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것을 조건을씩 거두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위해 감격이 살아날 때마다 다소 저를 힘들게 한 어떤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저에 대하여 모함하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조차도 품어내려고 애를 쓰게 만드는 모든 원동력은 이 감격이 살아날 때에만 가능하더라고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한 자가 돼야 돼요 더 강해지기로 원합니다 그래야 약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것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기로 원합니다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